오오오!! 나이스 떠도가 이 자식아 다 나 한 번 더 하면 죽는다 했지 아 팬스가 총알 다 막히네 삼 dependent 이중은 채점가 asshole 잡았어 수탑 둘 그냥 지나간다? 차리러 갈 수도 있어 여기 차린 차고 여기 확힐 났네 스르륵 갖고 와 이 자식아 지금 바운스 밀어도 돼 킬 뺏겼다 확힐인데 더 없나 보다? 치체 좀 먹어요 바사다 렉 왜 이렇게 걸려 갑자기 렉 왜 이렇게 걸려 총 쏠 때 우와 지금 에이스 자국 들어갔다 에이스 자국 들어갔다고? 친구 버려 가버려 뭐야 바사냐? 저 퍼즈 페이스랑 짐즈랑 교환했어요 그리고 그 파 파 파 파 파 어떤걸 야무지 시체? 내꺼야 킬 내꺼야 다행이다 다시 하나 잡았고 타격에 잡으려고 안보다라 저거 안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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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A방? 저거 안 잡았다 별거기야들만 신경쓰면 돼 핵속 그대로 있지 내가 핵속 붙어서 죽여줄게